네, 어서 오십시오. 계단을 좀 하시고요. 네, 우리 파페라 뮤지컬 포머스 그룹 너무 잘하시죠? 네!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코로나19 이전에 행복했던 그 순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빛속의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포머스 그룹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 문화재단이 오늘 25일 오늘 공연하고 8월 2일에도 이와 같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천호지 변해서 지역 예술인들 주관으로 이런 공연을 지금 속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서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정말 우리 천안시는 가장 큰 위기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우리가 남목적으로 실행해온 것이 지금 우리가 천안시의 코로나 사태를 안정시키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최대한 시의의 그런 이끌음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머스 그룹의 좋은 공연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